보신대로 불법 논란을 털어냈지만 상처뿐인 영광일 뿐입니다. 논란 이후 타다금지법이 생기면서 서비스를 제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타다금지법이 심야 택시난과 택시비 인상을 야기했다는 비판 여론도 다시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김환진 기자입니다. 타다는 불법 논란에 휩싸이는 동안 발목에 족쇄까지 찼습니다. 승합차를 한 번에 6시간 넘게 쓸 때만 빌려주거나 공항, 항만 등 특정 장소에서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게 한 일명 타다금지법이 통과되면서입니다. 서비스 등장 9개월 만에 이용자가 100만 명이 넘을 만큼 소비자 반응이 뜨거웠지만 이른바 강력한 매기를 견제하는 택시업계의 거센 반발과 여기에 허응한 정치권 탓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도권 택시 기본요금은 천원, 26% 오르고 카카오는 택시콜의 90%를 점유하면서 사실상 독점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타다금지법으로 돼 있는 렌터가 악법을 빨리 개정해야 될 것 같아요. 카카오 독점체대가 굳어지는 거거든요. 우버 같은 것들이 이제 도입해도 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에요. 자율주행 택시도 나올 때가 멀지 않았는데 법이 항상 막기만 해서 되겠느냐. 표심을 의식한 법안 강행으로 혁신을 막고 소비자 편익을 눌렀다는 정치권 책임론이 재점화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SBS 비주의 김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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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진입니다.